예, 놀이터 갑시다. 놀이터 가자요. 놀이터를 갑시다. 컴퓨터 하나 들고 갑시다. 어디 있나요? 하예리가 어디 있나? 하예리, 찾아봐라. 내려. 하예리, 내릴 거야? 아니요. 아저씨들이 지금 물 다 뿌리고 잔디 깎았네. 저기서 잔디 깎고 계시네, 아직도. 여기 물 다 뿌리고, 여기 봐. 잔디에 물 다 주고, 지금 저기서 잔디 깎고 계시네. 여기 못 놀겠다. 하예리, 아직 여기는 잔디 안 깎았네. 물이, 물이 와서. 자, 저기 잔디 깎고 계시지? 빠이 해야겠다. 여기 잔디 깎고 계셔서. 그치? 아직 여기 깎은 것도 아니야. 물이, 여기가 하예라. 여기 봐봐, 물. 잔디에 물을 많이 줘서 아저씨들이 저기 먼저 깎고 오신다. 그치? 저기 지금 잔디 깎고 계시잖아. 아이고, 그냥 오늘은 조금 이따가. 모멍이야? 우와, 모멍이 크다. 그치? 우와, 모멍이 크네. 모멍이가 크다, 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끄냐, 할머니가? 하예라, 니가 꺼야겠다. 하예라, 니가 꺼야겠다. 할머니, 힘들다. 니가 꺼? 끄고 나서 나오지도 않잖아. 아니야? 할머니, 이쪽 손에는 니 신발 신었지? 이쪽에는 컴퓨터 들었지? 힘들어. 할머니, 지금 바지는 다 벗겨져 나가지. 아이고, 니가 안 끄면 할머니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손으로 끄지. 아이고, 그래. 자, 너는 지금 점점 내려가세요. 이거 이거, 그림자 좀 보세요. 얘, 얘 발이 어디까지 내려왔나.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도 찍고 있네요. 빠이. 하디, 하디. 하율이, 한 번 더 보면 좋은데. 하율아, 이거, 니가 꺼, 안 꺼? 빠이.